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뭐 때문에 왔어요? 많이 아파요, 여기가. 저기, 평소에 불편한 데가 있는데 어디죠? 무릎에 자주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, 발목, 허리 좀 통증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봐. 편해 안 편해? 입을 벌렸다 닫았다 턱이 어떤가 비교해 봐. 아까 아팠지? 소리는 안 아프고, 봐봐. 지금 아프면 있어요, 없어요? 구부려봐. 구부리면 다시 아프죠? 바른 자세를 브레인 외에 입력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구부리면 더 아파서 고생하게 돼. 평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돼. 지금은 몇 점 수준? 100점 만점에 88? 팔? 일주일 만에 왔는데 어땠어요? 요가 수업을 하잖아요. 골반이 아파서 안 됐던 동작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서고요. 허리가 안 아파요. 어땠어요 그동안? 아픈 데는 없었는데요. 이게 조금 잘 나은 것 같아요. 그동안 어때? 전자랑도 없었어요. 같은 데도 없었어요. 불편한 거 없어? 네. 여기가 많이 들어가서. 이런 게 예쁘다. 뭔 나이 하신거예요? 잘 언제 알아볼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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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